1, 2번 매트 125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팀매드 김태우 조수 1번 매트로 지금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완차도 2주 중 1, 2번 매트로 3번 매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G-스트랩트 다는 민지에 전해수는 6번 매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화이트와 같은 비기너 마이너스 50점으로 정지우님, 송봉란님, 재아님 지금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고천백산 화승수위수 이준성 선수 2번 매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의료진께서는 10번 매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께서는 10번 매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팀웨트 김태우 선수 팀웨트 김태우 선수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팀웨트 김태우 선수 지금 즉시 1번 매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edge draft 형태우 선수 팀웨트 김태우 선수 팀웨트 김태우 선수 도착 팀웨트 선수 2중 3님 어딨어요?